누워서 다리 벌리기 바닥에 등을 대고 바르게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건강한 다리에 무릎을 굽혀 세웁니다. 수술한 다리의 발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로 천천히 다리를 밖으로 벌립니다. 이때 무릎과 발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방향을 유지합니다. 5초 유지한 후 제자리로 천천히 돌아옵니다. 10회 반복하고 반대측도 시행합니다. 함께 해볼까요? 10회 반복합니다. 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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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